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원 예민수입니다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2월장이 시작했는데요 2월도 1월만큼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출발했는데 어제는 좀 혼조건이었습니다 2월장세 전반적으로는 1월의 흐름들을 1월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어갈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고요 반면에 이제 뭐 조금 쉬어갈 때가 됐고 쉬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신경이 좀 쓰이고요 외국인 매도를 어찌 볼 것인가 4월 연속 매도인데 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전망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아니면 환율 때문인지 아니면 또 세제 개편한 정말 때문인지 또 평창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매도하는 게 걸림돌로 보이는데요 연속성을 띄는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뭐 계속 판다고 하면 2월장은 좀 지수상으로는 좀 힘차게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도 있을 수 있겠죠 야간선물 0.3% 밀렸고요 미증시는 혼조 속에 다운은 조금 오르고 나스닥은 좀 밀렸습니다 다운은 2만 6천 186으로 끝났는데요 미증시도 역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국채금리 인상부당 이런 것들을 또 뉴스로 좀 내세우면서 주가가 좀 조용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월 시장은 어쨌든 간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인데 금요일장 또 오늘장 흐름들 전망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출발 마켓돈 1부 시작합니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이 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그러게요 계속 좀 팔고 있는 것이 조금 뭐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외국인 수급의 매도 연속성을 보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수급을 한번 다시 보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2700억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 전날 외국인 매도의 93%가 삼성전자에 쏠렸어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700억이 어디서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어제 외국인들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같이 캡쳐를 떠서 왔는데 2162억이 삼성전자 매도분이네요 그 밑에 삼성 SDI니 LG 삼성전기니 이런 부분들 세트 반응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93%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에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어제 외국인의 코스닥 좀 이따 코스닥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900억 나갔어요 어디서 나가는지 궁금하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셀트리온에 175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동안 사실 외국인이 살 때는 셀트리온을 많이 샀잖아요 그럼요 작년 말 이전서부터 꽤 오랜 기간 준비했죠 이유는 다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로 이사갈 종목이고 넘버3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트래킹 에러가 인덱스 투자하는데 트래킹 에러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이제 미리 좀 매입을 했었던 움직임이 좀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소 넘버원 종목과 코스닥 넘버원 종목에 매도가 쏠려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거래소 움직일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과 코스닥 움직일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을 팔고 있어요 매도의 확산이 나왔으면 전반적으로 밀고 내려갈 텐데 지금 딱 탑 종목 살 때도 가장 많이 샀겠죠 팔 때도 가장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일 거고 그런 유들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매도의 확산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도 꽤 아쉬운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초반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후반장까지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낮아지는 그림들을 보셨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종목들에 매도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매도가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럼 아마 시장 빠지는 게 지금은 시장이 아쉬운 정도잖아요 확산이 나오게 되면 시장 빠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강세마인드를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도 주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럼 그 기업들한테 아침에 발간되는 리포트들은 대부분 어떤 리포트가 나올까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없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신세계가 열린다 이런 식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더 좋아지지 않는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 다음 리포트는 뭐가 나올까요?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좀 버겁다 뭐 이런 얘기들로 좀 바뀌겠죠 어닝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무슨 리포트가 나오죠? 고점을 지났다 뭐 향후 어닝 감소세가 예상된다 뭐 이런 식의 플로우가 나오겠죠 즉 잘 나오고 있는 기업도 지금 잘 나왔으니까 모두 다 좋은 플로우가 앞으로 예상되는 건 아니고요 한참 안 나오고 있는 뭐 이번에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거죠 제가 이번에도 현대차 그룹은 안 좋을 거 이미 알고 있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실적 내고 나면은 올해 좋아질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요즘 보면 현대모비스 탄성이 많이 떨어지죠 현대차에 비해서도 이거는 본업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모듈에서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쳐다보는 거죠 한참 안 나온 실적을 시장이 발표했을 때는 뭐 시장에서는 정말 안 좋다 뭐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다가 좀 지나고 나면 이거보다 더 나쁘기 어렵다 뭐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원인이 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적을 잘 뽑은 기업한테도 노이즈들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물어보고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같으면 그럼 나는 일단 좀 팔게 라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주하는 책도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상의 주주하는 책을 지금 뽑기 좀 어렵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분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주들한테 화답한 삼성전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제가 예학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삼성전자 액분 얘기 전혀 시기를 몰랐던 거지 액분 언젠가는 할 거라고 보셨죠 그렇지 하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뭐 할까 그러면 예상하실 때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뭐 한 해봐야 500원으로 가면 그렇죠 그렇죠 10대 1 뭐 그 정도죠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게 5천원짜리 액면을 천원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5대 1 배분 때리든가 아니면 진짜 힘 많이 썼으면 10대 1 배분 정도 생각했던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배분이 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소주 한 잔 값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에 대한 니즈가 있었으니까 삼성전자 지분이 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삼성전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고 지금은 지주사 포기 선언했고 들고 있던 자사주 다 허공에 태웠고 지금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50대 1 배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주가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발표를 한 건데 그 이상의 주주안원이 나오겠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던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외국인 수급이 한 사람은 아니니까 분명히 그 새가 존재를 할 겁니다 단발적인 단기적인 이익실현 구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250만 원짜리가 500만 원 간다 그러면 생각이 어때요 가능하겠어? 삼성전자 500만 원 많이 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얘기를 제가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삼성전자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는 건 어때요? 네 무리 없죠 뭐 간단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삼성전자 목표가 500만 원 꽝 이렇게 찍는 거하고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이렇게 찍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낮게 있을 텐데 그게 액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지만 액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쳐다보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저는 언제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인 뉴스의 이익 실현에 좀 쏠려있는 구간일 뿐이지 아직 매도의 확산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먼저 들어가서 꺾읍시다 뛰어내립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에는 좀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이제 코스닥 레버리즈 재미를 보신 거죠 언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언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부분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최근 방송에서 그 부분은 많이 짚어드려요 셀트리온이 일단 이사 간 이후에 수급이 좀 꼬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서 대표적으로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있고 이 K200에서 코스피 200에서 셀트리온을 매입해야 되는 돈이 있을 텐데 그 영향력은 셀트리온한테 국한돼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매입 수요가 더 크다? 그래가지고 코스피 200의 추정 금액들이 올라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셀트리온 시세가 어디로 잡혀요? 코스피로 잡히잖아요 이제까지는 코스닥을 가장 강하게 끌고 왔었던 게 셀트리온이었는데 그래서 그 효과가 일정 부분 좀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자라는 입장이고 한번 이 구간을 크게 열고 뛰어내렸으면 조금 제대로 된 눌림 구간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이 그림인데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코스닥 ETF 설정 금액이 쭉 늘어날 때는 제가 시장에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갈 때까지 가봅시다 우린 고점 저쪽 몰라요 이 얘기만 했죠 그리고 제가 딱 꺾이는 시점에서 저는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뛰어내린 날서부터 제가 캡쳐를 떠왔는데 저희가 900P 정도에 나갔거든요 890P 이 정도 지금 지지고 볶아가지고 900 밑으로 갔다가 900 위로 올렸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펜출하고 나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눌림을 봤다 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구간인데 좀 고민이 되는 건 최근에 ETF 설정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속도가 늘면 쫓아갈게요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 값이 이제 코스닥에 반응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매입 타이밍을 잡으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오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과거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배당이 5.8조 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5.8조 못 버는 회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오히려 5.8조 이상 버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돼요 삼성전자의 총 배당량이 5.8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배당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높게 끌고 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배당을 더 높게 끌고 가는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캐시플로우가 뭘 벌어야 배당을 줄 거 아닙니까 이 프리캐시플로우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 하더라도 내가 향후 3년간 연 9.6조 보장할게 연 9.6조면은요 올해 준 배당액에 따블까지는 아니더라도 70%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요 지금 주가로 따져도 3%가 넘어요 그러면 넘버원 기업이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이 지금 기준금리 1.5%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로 3%대를 찍어주고 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가지고 이제 배당을 열정을 하니까 뭐 맘씨 좋은 사장님이면은 돈이 많이 늘어났을 때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배당을 줘도 본인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면 배당을 많이 늘리겠지만 본인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돈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는 오너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돈 벌어서 M&A죠 그러니까 유보를 쌓아서 유보 가지고 M&A 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얘기한 건 프리캐시플로우 우리가 계산할 때 M&A 금액은 빼고 계산할게 그러니까 꼼수 안 부릴게요 그리고 1년 단위로 봤었던 프리캐시플로우를 3년 누적으로 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프리캐시플로우 가지고 장난쳐서 이 배당 가지고 뭐 우짜우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래도 우리가 돈이 예상보다 더 남으면 그때는 자사주 매입소각 또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상 회사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불러낼 것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어닝단의 주가가 올라온 거지 삼성전자가 비싸졌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국면이어서 지금 이익실현세들을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삼성전자다 아직까지는 넘버원 종목의 매도가 쏠리면서 탄성이 줄어진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 표현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장팀장님 포트폴리오 맨 앞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어떤 상징적 의미 또 기본이지만 사실은 그 포트 아마 10개 9개 주시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시장이 대표값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갑자기 뭐냐 갑자기 오르니까 좀 팔고 앞으로 거래가 정지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트래킹 에러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래소도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거래 정지 기간을 좀 줄인다고도 하고 있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값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개인들도 좀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애플로이즈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면서 제가 삼성디스플레이 가동률 50%로 떨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그 뉴스예요 애플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책이 빚이 발했다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거 이미 지난주에 한번 훑고 지나간 뉴스잖아요 가동률 떨어지는 건 이거 시장에서 모르고 있었던 바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워닝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주주환원책의 호재를 덮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 번도 비싼 적이 없었던 삼성전자가 비싸질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한 번도 고평가 레벨로 가본 적이 없는 삼성전자가 이 액면 분할 이후에는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울 때 고평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는 버블이 끼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버블을 끼울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왜냐하면 5만원짜리 주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뭔 소리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나왔으면 많이 비싸진 거 아니냐 레벨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건 PER 밴드고 뒤에 건 PBR 밴드인데 이건 뭐 주식한 하나의 팁입니다만 PBR 밴드나 PBR 밴드나 보실 때 이게 위로 이렇게 움직인 것들을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 15배짜리 PE 값이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올리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는 레벨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 10배 수짜리를 받고 있었던 종목이 상황이 좋아져서 15배를 준다고 하면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열려있는 걸 만지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로 수렴되는 PER 밴드나 PBR 밴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금의 PER 값을 들고 있어도 빠진다는 소리고 상황이 안 좋아서 PE 값을 밀어내리면 더 가파르게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려있는 걸 만지시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닝 따라서 움직였다는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어닝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삼성전자였지만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닝은 정체되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삼성전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된 거다 그래서 단기적인 외국인들 매물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과도한 포커스를 맞추기 좀 어렵다 외국인 수급 영향력이 시장 방향성이 지배적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양시장 탑에 매도가 쏠려 있다 그 부분에 따른 탄성 둔화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에 관한 얘기 조금 했고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방향성은 이쪽으로 그냥 열어놓으시는 건가요? 마무리 전략 네 지금 탄성이 떨어져 있는 거지 제가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혹시 압니까? 오늘 거래소 넘버원과 코스닥 넘버원의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어제와 반대로 찍히면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정반대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시장이지 뭐 제 기준에서는 추가 차익 실현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를 없으신 분들은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관심을 높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